안녕하세요. 맥북에서 블렌더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마우스도 없고 맥북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.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은 에디트 모드에서요. 모델이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선택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단축키 S를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줄이면은 S를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줄이면은 잠시만요.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뭐 버텍스나 버텍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겠죠. 나머지 부분들도 얘가 이제 연결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다음 버텍스까지 이렇게 주황색이 서서히 그라데이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옅어지는 걸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시해주는 거고 그냥 가운데 것만 줄이고 싶은데 나머지 게 연결되어가지고 같이 줄어드니까는 요건 어떻게 하냐면은 단축키 그냥 I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W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페셜 메뉴가 나와요. 그 중에 인셋 페이스라고 있죠. 이렇게 인셋 페이스 단축키 I라고 되어있어요. 얘를 누르시면 돼요. 인셋 페이스 됐죠.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. 그럼 이제 그대로 있고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 주황색이 그라데이션 되지 않죠. 더 이상. 이 상태에서 단축키 S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스케일을 조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S에서 X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X축으로 표시가 되죠. 그 상태에서 Shift, Z 눌러주시면은 X하고 Z축만 이제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됐죠. 이게 이게 제가 지금 맥북에서 하는 거라서 단축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. 맞겠죠. 맞겠죠. 아이고 제가 Ctrl Z 음 그냥 이 상태에서 줄이면은 따라오는 건 아닌데 그렇죠. 따라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면이 모르겠어요. 이런 걸 원하시면 그냥 스케일을 줄이시면 되고 아까 전처럼 스케일 X, Z 이렇게 딱 잘라지는 면처럼 잘라지길 원하면은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. 예. 하셨나요? 다시 한번 Ctrl Z 아 뭐야. Ctrl Z 받겠죠. 윈도우에서는 이 상태에서 단축키 I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W 눌러가지고 스페셜 메뉴 여신 다음에 인셋 페이스 선택 예.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 그 상태에서 뭐 S 눌러가지고 그냥 줄이시면은 면이 더 생긴 거예요. 이렇게 여기 면이 더 생겼죠. 면이 더 생긴 거예요.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 면들이 자연히 이렇게 꺾이죠. 이게 싫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길 원하시면은 S 누르시고 그 면의 방향을 생각해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. 저는 지금 위아래로 안 넓히 스케일을 조절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면은 선택을 안 했고요. X하고 이게 사실 Y인데 왜 Z로 되는지 모르겠네요. 암튼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. S X Shift Z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주시면 돼요. 그렇죠.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직각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가 있죠. 위아래로 안 늘어나니까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